헝그리의 TV 넥슨은 자사의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인 히어로즈 오브 메이플의 2차 업데이트, 세컨드 언베일을 공개했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메이플은 2D 시네마틱 플레이를 표방하는 메이플스토리의 새로운 블록버스터 시리즈인데요. 이번 2차 업데이트 세컨드 언베일에서는 수백 년 만에 다시 모인 6명의 영웅과 군단장 데미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며 진보된 연출과 새로운 재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까지 신규맥 설기도에서 생존과 탐험을 테마로 하는 이벤트 슈피겔만의 설기도 탐험 열차가 진행되는데요. 이용자는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고 퀘스트를 수행하며 히어로즈 코인과 마스터 설기도 탐험과 침호 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몬스터를 사냥하여 나만의 컬렉션을 만드는 몬스터 컬렉션 컨텐츠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메이플스토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데미안에 맞서는 영웅들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애니메이션 프로모션 영상을 공개해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관한 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